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개인 사업에서 손을 완전히 떼지 않은 모양새고 대통령 아들의 사업 여행에 세금이 쓰여 이에 상충 논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은 백악관과 행정부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중지 상태고 오늘 오후 진보적인 항소법원에서 심의하는데 연방항소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고 러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방어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장 큰 지원을 받은 테슬러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자 소비자가 자동차 예약을 취소합니다. 나사에 30년을 근무한 엔지니어가 베네핏을 벌이고 우버에 합류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존의 새로운 슈퍼마켓에는 종업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LA타임즈가 에리카세리 현 시장의 재선을 사설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참여한 슈퍼볼은 결과와 해프타임 쇼 광고 모두 볼만 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노래 가사를 받고 반항과 거부 화합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제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같은 내용을 먼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트리큰에 실린 글인데 이분은 제프 버스트라고 시카고 트리큰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까지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그저 신문에는 독자의 글이 실리잖아요. 일반 독자의 글보다 굉장히 그 길이가 길고 결국은 그 시카고 트리큰에서도 굉장히 높이 샀던 글 같습니다. 제프 버스트라는 프랭크 폴트에 사는 사람의 글인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했는데 본인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는데 아주 깁니다 글이. 내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더 이상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은 민주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보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미 우리들의 손주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물려줄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돈을 정부가 더 이상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말합니다. 역시 자신도 여자가 낙태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럴 때 왜 정부가 그들의 낙태하는 돈까지 대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에는 반대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남북전쟁 이전에 노예 제도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려는 그래서 여러 가지 흑인이나 그 밖의 소수 인종에 대해서 배려하는 정책을 하는 그 민주당의 기본 그 뿌리와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1960년대까지 민주당은 남부에서의 흑백분리 인종분리를 지지했었던 그 죄책감에 대한 속죄로서 여러 가지 웰페어 같은 것을 한다는 이것도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과거로 올라가면 역할이 조금 지금 바뀐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미국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이민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면서 그러는 사람들은 환영을 하지만 그러나 왜 이민자들의 모든 돈을 지금 돈도 없는데 대줘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제치고 나서 나의 손주들이 그들의 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빚이 너무 많고 정치인들은 공허한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과 지출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를 무척 싫어합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하고 조심성이 없이 말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도대체 남을 배려한다든가 생각한다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트럼프에게 투표한 이유는 무작정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쓰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싫고 그리고 오가나이저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인종을 뭔가 계속 인종적인 것만 갖고 말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트리허걸 그러니까 급진적인 환경 보호자들을 얘기를 하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싫어서 저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지만 됩니다. 트럼프에게 내가 투표한 이유는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만으로 뽑을 수 있는 정치인 대통령 그런 처지가 아니고 이제는 일할 그럴 사람을 뽑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분노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시위를 하고 또 불태우고 또 행진하고 다시 시위를 하고 입을 내밀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노래하고 연설하며 거부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정말 다 좋습니다. 원하는 만큼 나를 책망하십시오. 나는 개탄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서 날마다 현재까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특히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한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분도 계시지만 한 반 정도는 오늘 꼭 뉴욕 데일리 뉴스에 실린 글인데 트럼프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그런 대량 살상 같은 것을 언급을 하고 alternative fact라고 얘기를 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혼돈만 주는 행정명령들을 발효를 하고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인기가 없는 묘한 대통령 그런데도 낙관을 한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의 해리 시겔 씨가 쓴 글인데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완전한 순간에서 완전한 국가로 가는 방향을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의 브랜드 가치만 높이고 미국 평판을 세계에 낮추기 때문에 미국을 오히려 이러므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반대의 의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버니 샌더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CNN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 보니까 트럼프를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TPP 같은 것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 행정부의 강요들을 지명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사기다. 왜냐하면 예비선거 그리고 본선거를 치를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월스트리트를 강하게 비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억만장자를 자신들의 장관으로 했고 미국의 경기 불황을 일으켜온 주체인 그런 업계에서 그런 또 업체에서 일한 골드만삭스의 스티브 무누친이라든가요. 해치펀드 매니저였었죠. 또 그리고 그 윌버 로스라는 사람을 또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친은 상무장관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백악관의 전국 경제자문위원으로 역시 골드만삭스의 게리홍 같은 것을 지명한 것을 보니까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 쇼맨이고 그 TV가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CNN의 크리스 쿠머 모닝 뉴스를 진행하는 크리스 쿠머의 경우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강하게 비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쇼에서 적어도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공약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이 쇼에 출연한 데이빗 차일리안이라는 사람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생산성을 내놓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크레딧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도 역시 지금 백악관의 웨스트윙에서 강한 액션 같은 것을 내놓고는 있지만 내놓은 것 자체는 크레딧을 받아야지 되지만 그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민과 연관돼서 가장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긴 스토리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먼저 워싱턴주의 제임스 로버츠라는 연방판사가 굉장히 평소에도 소수의 권리를 지지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판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러자 연방 법무부에서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소법원이 그러면 연방판사 제임스 로버츠의 판결을 뒤집고 그대로 트럼프의 이민 행정명령을 지키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딱 그 제동을 걸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항소에 대해서 판사의 중지명령을 중지해달라는 항소예요. 그대로 행정명령을 하게 해달라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오늘 오후에 양측이 법적 브리핑을 해라. 그럼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오늘 결정이 안 날 수가 있죠. 이게 계속 결국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9항소법원 워싱턴주의 시애틀의 제임스 로버츠 연방판사가 이것을 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항소법원이 오늘 오후에 이제 심의를 시작을 할 텐데 제9항소법원은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법원입니다. 18명 판사 가운데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이 18명 판사를 임명을 했고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무부를 시켜서 또다시 법적인 수순을 밟아간다면 이게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연방대법원이 지금은 4명 4명이고 아직 그 대법관의 인준청문회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켜보는 것이고 그 사이에 계속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7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지금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인시 바삐 그 비행기가 있다면 정말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또 행정부 내부에서도 스티브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는 이민자 영주권자 가진 사람까지도 다 조사하고 안 받아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국토안보부의 그 존 켈리 장관은 어떻게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영주권은 미국에 와서 받아야지 되니까요. 마지막 그 비자까지 받은 사람을 미국이 해놓고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거부하느냐 이런 의견 충돌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있었고요.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시켜서 세트 판사의 판결에 항소를 해라 했지만 그 사이에도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바로 또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7개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법무부와는 달리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법무부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만 생각하면 되는데 국무부는 외무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생각을 해야지 되고 국토안보부도 테러와의 전쟁이 중요한 그런 숙제 풀어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란이라든가 이라크에서 미군을 위해서 통역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시스에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법무부와는 조금 그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그 npr 방송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종합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1970년부터 미국의 난민이 뭐 몇백만 명이 들어왔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난민 가운데 한 명도 테러와는 연관이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2주일 넘기고 3주일째인데 정말 혼자 가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혼자 가는 정책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고 이게 합법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을 할 때는 오바마 대통령도 많이 겪었지만 굉장히 역풍을 맞게 되죠.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민 같은 것 데카 프로그램 젊은 청소년들을 추방하는 것 이런 금지 같은 것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행정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쉽고 빠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모험이 되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데카 어린이들 추방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공화당이 의회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권력 남용이라고 그 당시에 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킹이라든가 아니면 제왕처럼 군다라고 얼마나 비난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이 지금 공화당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조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존 맥케인 아리조나주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만 조금 원래 이단아라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도 시리아 태생의 모하메드 크아일루자라는 뉴저지주의 패사익이라는 카운티의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은 이제 오바마의 행정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것을 포커스를 받고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자신에 대한 지지도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고 외부적인 이슈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자신이 캠페인을 했을 때와는 다른 행보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토가 정말 그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유물이다. 하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니 결국은 그 나토 회의에는 간다는 거잖아요. 가서 이제 분담금 뭐 늘려라 하는 얘기를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팍스 뉴스와는 자주 인터뷰를 하잖아요. 빌 올라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왜 비난하지 않는가. 왜 지지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모든 나라와 잘 지내야지 되고 또 특히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아이시스와도 싸워야지 되는데 당연히 잘 지내야지 되지. 하니까 트럼프를 그토록 지지했었던 빌 올라일리가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살인자잖아. 킬러인데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 킬러인 것 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킬러가 있다. 미국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조금 뒤늦게 켰었어요. 이 부분입니다. 네 와우 하죠. 왜냐하면 푸틴을 방어하면서 미국은 그러면 무고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이슈 국외 이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2주일 3주일째이기 때문에 갈 길은 아주 멉니다. 어제 그 슈퍼볼 안 보신 분들은 그 경기 자체로 원래 스포츠 팬이셨다면 굉장히 조금 아쉬워하셨을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볼이라는 것은 미국의 스포츠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겠어요. 잠시 뒤에 슈퍼볼 얘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도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시작이